안녕하세요 갈류겸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제 고향 사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해가지고 정리 드리려구요 여기가 사천공항이라는 덴데 하루에 비행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아침 저녁 여기 수석 밟고 들어오면은 공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 알았네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50분 8시 35분 비행기인데 아버지께서 모셔다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유튜브를 어제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역시 그 아들의 그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잠깐의 휴식을 함께 나누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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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